주님 맛있게 드셨습니까? 카메라 이렇게 눈에 보고 바로 안식일 오이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시 모이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장로님, 집사님들께 구별된 말씀 또 기도가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정하신 분들이 아마 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특창을 여러분께서 해주셨는데 예배 드릴 때의 특창한 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혹이나 영광의 가림이 될까 싶어서 그냥 막 지나갔습니다 혹시 꼭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창이 얼마나 기도하고 하시는지 특창을 들을 때 설교자가 마음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음악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장님 오늘 특창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뒤에서 큰 용기를 얻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집회 때에 안시로 오니까 제가 좀 가볍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회 때에 밥을 한 끼도 안 굶고 집회한 건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 체중이 아마 늘지 않았을까 저희 집사람이 말씀 집회 갈 때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한 2주 전에 미국 입국을 하면서 아내와 딸아이와 아들아이 같이 들어왔는데 처가에 좀 일이 있어서 지난 월요일날 먼저 들어가고 아들아이만 저에게 붙이면서 말하기를 아빠 밥 챙겨라 목회자가 특별히 중요한 어떤 전도회나 말씀 집회 앞에 금식할 수밖에 없는 가난함이 언제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금식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말씀 집회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제가 하여튼 맛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음식 중국 음식 게다가 한국 콩국수까지 제가 얼마나 감사한 일주일을 보냈는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 조지아연합계는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어느 분이 하셨는지 이렇게 손 드시면 제가 크게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저는 저희 합회 내에 순위가 제 위로보다 밑에 더 많습니다 목회자가 200여 명이 있는데 제 위로 한 70분이 계시고 제 위로 한 130명이 있습니다 제 밑으로 한국에는 아직 이게 아래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배는 어쨌든 하늘이고 후배는 어쨌든 섬겨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이 후배한테 이렇게 깍듯하게 하는 목사님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이기성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늘 날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얼마나 겸손하시고 이렇게 친절하신지 우리 아버지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러세요 저는 아버지한테 엄청 엄하게 컸는데 큰형님 같은 우리 목사님이 한참 후배인데 인생으로도 후배고 뭐로 보나 후배인데 이렇게 배려하시고 친절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닮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여기 교회 와보니까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 영어권 아이들은 정말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를 텐데 어르신들이 젊은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게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의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 교회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마음에 깊이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 제림하실 때에 꼭 백발이 성성하셔서 어떤 분은 백발도 없으시지만 꼭 이 목사가 믿음대로 사는 걸 보시다가 저도 저희 아이들 데리고 어르신들도 자녀들 자자손손 다 데리시고 데리시고 데리고 함께 만나 뵙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 계신 것뿐만 아니고 내 가정 안에 계시도록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카메라에 알러지가 있어서 카메라를 조금만 뒤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람이 한 만 명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이 됐어요 네 카메라 울렁증이 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지표를 마치고 어디 갔는데 여러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느 청년들이 저도 모르게 저를 촬영을 해서는 ABN이라는 데다 올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붙하게 해서 제 거 좀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이 친구들이 자기들 사역이래요 제가 아직 연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삶을 통해 실천하는 온전한 삶을 살기까지는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됩니다 저도 부담을 갖고 합니다 주의 사역에 성실히 하시는 장로님의 삶이 많은 분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걸 압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내 삶뿐만 아니고 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성경 말씀을 펼 때에 주제 연구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고 기본결의를 깡그리 제가 다 외웠거든요 군에 있을 때에 대학원 시험을 치기 위해서 군에 있으면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어 공부와 성경 공부를 기본결의를 이렇게 글자를 말 그대로 깡그리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회할 때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 쓰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든지 다니엘을 풀어 설명할 때나 이럴 때 도움이 되지만 막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갔을 때는 어떨 때는 성격적으로 하나도 말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그 사람이 저를 목사로 대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를 대할 때 성경을 풀어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교리, 어떤 진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게 뭔지를 직접 성경을 통해 보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배우는 삶으로 이렇게 제가 자꾸 접근해 들어간 것은 제 철학이나 가르침을 주입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날 뭐라고 말하는지를 직접 듣는 것이 정말 소중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드실 때나 기쁘실 때나 의미 있으실 때마다 나사로의 가정을 가셨는데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쉬실 때마다 나사로 가정에 가셨다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 집에 가셨을까요 제가 조자연합계에 오면 지난번 왔을 때 여기 동남부 양해 때는 노병조 목사님 노병조 목사님 댁에서 제가 먹고 자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엄청 편하게 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때 되면 밥만 먹으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다 내버려 두셨어요 시차적응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가정에 오실까 저 가정에 오실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독 나사로 집을 찾아가셨을까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관심 가져보신 분 있으십니까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가 성경적으로 우리의 모번되는 삶을 살았던 기록은 대부분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12장부터 시작한 마지막 승리의 입성을 시작하는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즉 나사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신화 생활을 했어요 예 올라가겠습니다 아 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삶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찾아가실 가치가 있는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사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끝내기 바로 직전에 성경에 덜썩 등장을 해서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 위대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일상을 봤을 때 공생의 3년 반을 봤을 때 나사로의 영적 경험은 예수님 상의의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요한복음 12장에 식사할 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여인의 헌신을 세상 끝까지 전하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 마리아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의 인생에서는 마리아의 이 헌신은 이 뒷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가족의 어떤 특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이 특별하게 어떤 신앙적 어떤 모범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집으로 자주 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답이 곧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자주 오시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무슨 위대한 어떤 헌신을 하지 못하더라도 죽었다 깨어나는 경험을 못하더라도 마리아처럼 내 재산 다 갖다 바쳐서 예수님한테 위대한 일을 못하더라도 평소 생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의 얘기를 살펴보면 아 답이 나오겠다 싶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의 평소 삶에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마르다의 특성을 살펴보면 왜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가에 대한 비교가 아마 되실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비교했지만 사실 지혜로운 분들은 아마 내 삶과 그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내 삶과 비교해서 아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수 없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가 그 답을 얻게 되지 않을까 마르다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 참 잘하고 일하기 좋아하고 즉 행위의 어떤 근거를 둔 신앙하는 사람으로 선입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제가 살펴봤더니 나라는 전형적인 선교사였습니다 마르다가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과 유한복음 11장 20절에 마르다의 집 즉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록이 성경 전체 세 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니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땡땡땡이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땡땡땡이 누구일까요 마르다입니다 두 사건 즉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정작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리아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에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마르다가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내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이 행위를 목사나 장로나 남편이나 신앙적인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그 교회의 희망은 별 이름 없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정작 마르다였어요 마리아는 영접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더더군다나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모하는 자 영접하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나사로 가정에서 그 말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나사로요 아 죄송합니다 마르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남들이 볼 때 정말 신앙이 있어 보이는 사람 정말 장로로서 20년 신앙을 한 사람 혹은 목사님 혹은 매일 새벽 기도하는 어느 한 여집사님 그 어머니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집을 들어가실까 그러실 수도 있지만 성경 기록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날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볼 때 좀 행위 위주의 어떤 신앙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좀 기도도 잘 못하고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그런데 뭘 잘하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 걸 잘하는 사람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기록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무가복음, 유한복음 이 사복음을 쫙 펼쳤을 때에 예수님이 집 밖으로 나가서 영접한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영접했다는 말이 기록된 사람 예를 들면 삿개오 같은 사람 영접한 사람 많잖아요 신앙하는 것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은 해주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는 나와주지만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은 별로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을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특성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정말 솔직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 오빠 죽은 지 3일 지났습니다 돌 옮겨놓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억나십니까? 부활시키시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가 덜컥 앞서서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막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길 앞을 막았었다가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이 사단하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것도 여자가 유대 역사에 있어서의 여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 유교적인 분위기보다 더 엄한 여인의 행동 반경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감히 누구 앞을 막아서요 지금? 예수님 앞을 막아서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내 동생 이 마리아가 지금 밥하게 바빠 죽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 가서 막 말할 수 있을 만큼 마르다는 예수님하고 솔직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식적이지 않고 기도할 때 자기 죄는 다 감추고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매너 좋고 너무 뺀지르르한 안식일 경우 빈틈 하나 없는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버럭버럭 실수도 하고 예수님한테 솔직한 말도 다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를 잘 안 하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부르실 때 마르다가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밥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을 두 번 부른 경우는 일곱 번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번 세보셨어요? 예수님이 야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 이름을 직접 불러서 부른 사람 일곱 명밖에 없는데 1번 아브라함 여러분 일곱 번 부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감사해서 두 번씩 불렀는데 그 일곱 명 중에 누가 들어가요? 마르다가 들어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 불렀다는 것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거 같은 개념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살리신 나사로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한테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만큼 마르다와 예수님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실 때 뭐 대단한 역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 예수님하고 함께 즐겁게 대화하고 속 얘기 다 하고 혼나기도 하고 하루는 제가 예배를 빠지고 호두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목사된 거 보면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빠지고 어디 놀러가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목사셨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저녁 예배 드리러 가셨는데 저는 예배 드리러 가는 척하고 아버지 설 시작하면 그 다음 통제가 안 되니까 도망가가지고 집에서 호두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호두 아시죠 호두 이게 안식이 오고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화를 좀 가볍게 드는 것을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인생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설교하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인생 연수가 짧지만 저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니까 자기 얘기한다고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두를 까먹는데 처음에 망치로 까먹는데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 6, 7살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습니다 조금 세게 때리면 호두가 다 박살이 나고 조금 약하게 때리면 안 깨지고 제가 벌려서 먹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먹을까 생각하다 아 불현듯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못을 가져왔어요 세련된 못을 가져와서는 호두에 보면 이렇게 호미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못을 이렇게 놓고 톡 때리면 이게 쫙 벌어져서 아 이게 쉽게 먹을 수 있겠다 참 똑똑한 다 그렇게 생각하셨나 보죠 저는 굉장히 제가 엄청난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문제는 제 손 위에다가 호두를 놓고 거기에 못을 꽂아놓고 제가 오른손으로 망치로 푹 때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호두가 쪼개지면서 그 못이 그대로 제 손을 뚫고 들어가서 일로 푹 튀어나왔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6, 7살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잠추의 종으로 사는 거 보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제 손에다 호두 얹어놓고 못으로 찍었으니 말이에요 못이 박혔다 이게 너무 놀라니까 아프지가 전혀 않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김에 교회를 후다닥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예배드리고 계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고 계시고 교인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희 어머니 제일 뒤에 앉아 계시고 딱 들어서 제가 문을 팍 열고 아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손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설교를 들으라고 손을 든 건지 뭘 잘 안 보이셨어요 근데 제일 뒤에 앉아 계시던 수석 장로님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셨어요 봤더니 담임 목사님 손에 뭐가 박혔어요? 못이 박힌 거예요 아이고 이 장로님 뛰어오시더니 아이고 이거 아파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아픈 걸 뽑을 때입니다 박혀보신 분 아실 겁니다 그 이상한 근데 저는 다행히 그게 뼈도 비켜가고 신경도 비켜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왼손이 멀쩡합니다 정말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하루는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직접 십자가 지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성경을 가르치던 청년들을 데리고 한 명씩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다가 너 누워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키보다 훨씬 이렇게 하고 모수를 박을 수는 없고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럼 이제 이게 몸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정말 아픕니다 어디가 아프냐면 이렇게 쭉 매달리면 한 번 언제 헌신에 갔던 거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도 한번 해보시면 허리가 쫙 펴집습니다 이렇게 딱 했더니 제 몸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쭉 늘어집니다 손가락 끝부터 약지 손가락 끝부터 이렇게 해서 발끝까지가 통증이 오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여기가 피멍이 다 들었어요 힘줄이 다 터져가지고 다음날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 경험 처음 해볼 때 제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아 이거 멋진 방법이다 그래서 청년들을 다 그걸 했어요 정말 예수님 경험해보신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다들 하는데 애들이 으악 살려주세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헬스를 한 아주 건장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있었습니까 한 6시간 있었다 제가 그 기록을 깨보겠습니다 해봐 몸이 아주 좋은 청년이었어요 딱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딱 세웠는데 하늘이 내려주세요 목사님 제발 시간을 제가 다 줬어요 청년들 그 청년이 얼마쯤 있었을까요 용감하고 믿음있어 보이고 사울처럼 목에 위에 머리 하나 더 있고 딴 딴하니 친구가 1분을 못 잊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여리고 병색이 있고 누가 봐도 얘는 약해 보인다고 하는 그런 여청년들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어떤 한 여청년이 끝까지 버티길래 제가 됐다 이제 그만 내려와라 내일 되면 여기 피먹도 안 될 테니까 내려와 내려와 해서 그 애를 억지로 내려 그러니까 내려오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그런데 나는 줄로 묶었다 예수님은 세련된 못도 아니고 정으로 찌고 만든 못으로 박아서 그대로 체중이 실리니까 다 찢어져지 않겠습니까 그 채로 몇 시간을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한마디 한마디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자기는 비록 어리석고 자기 손에 못 박고 그 매달에서 1분도 버티지 못하는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 제가 그 친구들이 하도 울고 징긴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고통은 너희가 느끼는 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너희들과 내가 함부로 짓는 이 죄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다 마르다는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이 너무 안 돼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를 잔치할세 마지막 밥을 지어서 예수님에게 몰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죠 군대 가는 아들 마지막 밥 먹여서 보내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이 마르다는 이 사건 때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발 밑에서 옥합받치고 예쁜 짓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위하여 뭐할세 잔치할세 마르다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예배가 아니고 뭐하는 시간 예수님을 위해서 밥 밥 식사를 마지막 가시는 길에 식사 대접하라는 걸 알고 마르다는 말씀 듣고 싶고 남에게 예뻐 보이고 싶고 하지만 그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밥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조지아 연합교회에 밥 하는 분도 계셔야 합니다 말씀 듣고 싶고 하지만 누군가는 어떤 분은 기도하셔야 하고 어떤 분은 마르다처럼 밥을 하고 어떤 분은 앞에서 안내하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은 성교회장님을 위해서 어떤 분은 소속 장관님을 위해서 어떤 분은 이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한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분들이 계셔야 그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게 없어서 그 집에 들어오셨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르다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우셨는지 마르다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도 영접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마르다가 제일 먼저 나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계셨으면 그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입술에 그가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그 말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이 위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마르다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넉넉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 우리 교회 나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게 그들 인정해주고 연합해야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말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쏟아부셨던 그 말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이 위대한 말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이 누군가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천주기에는 베드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 밑에다가 자기 교회 세웠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왜 마르다 위에는 교회 안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마르다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남자만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마르다 같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그저 바빴게 할 줄 모르는 여자로 치부받았던 그런 여자가 고백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권받은 어떤 자들이랄지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모든 자들이 연합하여 세울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모든 하늘가족 여러분 나의 나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저 사람의 저 사람의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들마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위대한 기별을 주실 수 있겠다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 고통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래서 평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오전에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저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편애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주신 줄 알았습니다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굉장히 기념품 같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할 때는 예수께서 본래 누구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살아가시더니 혹시 우리 가운데 마르다처럼 조금은 남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그저 뭐 이런 전도회 같은 거 해도 그냥 숨은 듯이 있는 듯 없는 듯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마르다처럼 아시고 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는 그 특징이 아무 말 없는 그리스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사로 가라사대 혹시 찾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무슨 말했다 이런 거 기록 혹시 찾으신 분 계십니까 나사로는 성경에 말이 없는 그리스원입니다 참 이상하죠 죽었다 살아났으면 얼마나 할 말 많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서점에 가보십시오 내가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난다면 뭘 봤다는 그런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사로 입장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나 죽었다 살았다 간증 집회마다 불려다녔을 겁니다 서부 야영에 동부 야영에 그런데 나사로는 성경에 아 한마디도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나사로의 행동에 이런 특징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옆에 앉아있었다 나사로는 방금 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부활을 경험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 옆에 앉아있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 말고 말입니다 나사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가졌던 그리스도니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그 말 하자마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말로 하지 않고 자기 삶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가 예수님 옆에 앉았을 때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므로 누구를 믿었더라 예수를 믿었더라 예수를 믿었더라 전도를 하는데 전도 방법 하나도 몰랐습니다 나사로는 어디 가서 성교집회 가가지고 뭐 전도하는 방법 배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그의 현실이 예수님 옆에 있는 것 그것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과 제 삶에서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말씀의 육신이 되는 경험을 가지고 내 평소의 삶이 예수님 옆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할머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우유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혹시 우유배달 하신 분 계십니까 한국에서 어려운 시절에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면 월급이 작으니까 대학을 다니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비 보조를 받더라도 일단 두 명 이상 대학을 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대학 다니고 4학년이면 제가 1학년으로 들어가면 누나가 아르바이트를 추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학년이 됐는데 여동생 입학을 했어요 이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처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고생되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너무 고생 못하고 컸기 때문에 이제 좀 박혀나가서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유배달을 신청을 했습니다 3.6 우유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건 금요일까지 배달을 하고 안식을 주시고 금요일 날은 이제 더블로 이제 2배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약 200집 정도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조금 부자 우유배달원은 오토바이를 타고 저처럼 없는 배달원은 자전거를 탑니다 그럼 자전거를 타면 뒤에 우유박스가 4박스가 실리면 이게 자칫하면 뒤집혀요 앞에다 힘을 팍 주고 가면 한겨울에도 땀을 똡볼랍니다 이제 타고 근데 저는 그때까지 새벽 2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났었거든요 그 전까지 신학생이었는데도 말입니다 2시까지 뭘 하는지 하여튼 하여튼 뭘 하다가 그 다음에 2시에 자고 8시에 학교 가야 되니까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의 젊은이였어요 저한테는 도전이었습니다 주의종이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유배달을 한 겁니다 그래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보자 8시에 자는데 이거 밤 8시에 자는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들이다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7시에 들이는 교회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8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나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2시부터 나갑니다 나가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조금 몸에 뱉습니다 우유배달을 하는데 밤에 2시에 일어나니까 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굳이 표내고 머리 이렇게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유 이렇게 하고 제가 우유배달을 한다 그러니까 기숙사의 선배가 저한테 옷을 하나 물려줬는데 좀 좋은 옷을 물려주지 입다 입다 떨어진 골든 외투를 하나 줬습니다 골든 아시죠 그 외 외투인데 그게 색이 바래가지고 낮에는 절대 못 입는 그리고 구멍이 몇 개 뚫려있대요 근데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두툼하고 새벽 2시에 누가 저를 보겠습니까 그걸 입고 따뜻하게 입고 이제 우유배달을 하려면 고무장갑을 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유가 젖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면 한 개월이 영하 10도 20도 내려갈 때는 이렇게 얼어붙으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고무장갑을 껴요 거기 설거지할 때 쓰시는 한국 고무장갑 색깔은 보통 분홍색입니다 제가 그걸 끼고 다 떨어진 그거 입고 머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가면 누가 봐도 강도예요 그런데 뒤에 우유를 싣고 있으니까 아 쟤는 우유배달하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남들이 이렇게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 보이는 근데 제가 우유배달하는 곳은 용산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마지막 코스가 어디였냐면 그때 당시 20몇 층인 지금부터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 한국 20몇 층에 라인마다 엘리베이터 있는 이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프로농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기억나실 겁니다 허재, 한기범 이런 선수들이 현역 시절이었어요 기아 현역이었습니다 그때 제 라인에 한기범 김유택이라는 선수가 제 라인에 있었어요 남에 가면 남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내 라인에 한기범 있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마지막 제가 그 코스에 가면 20몇 층에 우유나를 넣고 1층에 내려오면 우유나를 넣고 고기는 라인에 두 개만 딱 넣으면 제 하루 일가가 끝이 나는 겁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게 고생하며 다 사셨죠 그거 배우고 싶어서 저도 이제 가는데 장바구니 아십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쇼핑할 때 쓰시는 장바구니 그거를 옆에 차고 제 복장 기억나시죠 구멍을 다 뚫린 색바랜 이거 그 다음에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딱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겨울인데 비를 주르륵 맞고는 정말 비참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올라가서는 20몇 층에 우유 하나를 넣고 20몇 층을 한 3, 4분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잠깐 졸아요 이렇게 기대서 그게 저한테는 뭐랄까 쉴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날도 나름없이 비를 좀 봐주 추운데다가 조금 졸린 상태에서 6시쯤 돼서 마지막 놓고 하나만 더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20몇 층 쭉 내려오는데 20몇 층에서 놓고 엘리베이터를 닫고는 기대서 잠깐 졸려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바로 다음 주에서 땡 하더니 문이 촥 열렸어요 그러더니 정말 예쁜 여학생이 하나 타는 겁니다 그 새벽에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여학생이 제 모습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 여학생이 타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대예별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학생이 저를 보더니 일단 아래위로 저를 훑어보네요 그리고는 고급 아파트였기 때문에 전면이 유리로 돼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흔하지만 그때는 그런 대부분 쇠로 돼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유리로 돼 있었어요 거울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저를 딱 보더니 딱 돌아서는 문 앞에 딱 다가서는 거예요 저는 저 뒤에 있고 그리고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짓을 할까 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군데요? 신학생인데 목사 아들인데 나 지금 내 여동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단지 좀 지점낼 뿐이지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존재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해도 교회에 들어올 때 어느 날 급하게 옷을 안하고 머리 못 만지고 옷 아무거나 입고 들어오면 무시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조그마한 백을 들고 옆에 원서를 들고 그때 당시 유행이 뭐였냐면 여학생들이 백은 요만한 거 들고 원서를 들고 다니고 그럼 나는 뭐다? 대학생이다 대학생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나도 대학생이에요 나도 재림교인이고 나도 이 교회 구석에 와서 그냥 명분 없이 직분도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았다 가지만 나도 할 말 많고 나도 예수님 40년 믿었고 내가 비록 나이가 지금 80이 돼서 힘이 없어가지고 큰 소리는 못 내지만 그래도 나도 하나님의 백색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반짝 생각이 났습니다 다행히 그때 제가 그 외투 안에다가 과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학을 가면 그 신학과 음악과에서 체육대회 할 때 단체로 입혀주는 옷이 있어요 맞춰가지고 근데 그 앞에도 뭐냐면 신학과 써서 주거든요 제가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안에 아 신학과 근데 그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내가 세어라지라고 이거 보여줘야지 이 학생한테 내가 누구라고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제가 이제 그래 이 거울이니까 내가 이걸 딱 벗어서 보여주면 이게 이렇게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보고 아 얘도 대학생이구나 앞에 있는 여학생이 저에게 관심을 조금 보여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래 됐다 하고는 단추를 툭 퍼었어요 그때 앞에 이 학생이 으악 새벽에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뒤에 있는 시커먼 남자가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 학생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으악 하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누르는 겁니다 이십 몇 개를 저는 오 다음 층에 문이 확 열렸는데 뛰어나가면서 저를 보고 막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욕들이었습니다 제 상태는 이렇습니다 오 벌려 이게 근데 문이 휘익차 휘익차 이십 몇 개를 계속 휘익차 이 학생이 내리면서 다 눌렀거든요 이십 몇 개를 제가 일으켜 내려 3분이면 내려올 거를 몇 분을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글자를 거울로 거꾸로 보니까 제가 봐도 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글자 그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글자를 거꾸로 게다가 한글도 아닌 영어를 디알라지가 여러 개잖아요 그거를 거울로 거꾸로 보니까 내가 봐도 이게 무슨 하 제가 그날 눈물인지 빈분인지 한참을 흘리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하면서도 신앙을 하면서도 남들한테 내 뭘 내세우지 못하면 그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요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그날 제가 옷을 벌려고 내려오는데 야 정말 머리 이렇지요 비 맞았죠 옷은 구멍이 쑥쑥 들렸죠 현실은 가난하고 벌거벗고 공무장갑 끼고 장바구니에 200원짜리 우유 하나 들고 그런데 나를 드러내지 못해가지고 몸부림치는 남한테 무시받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그리스도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신학 다니고 목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때마다 지자랑할 텐데 그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때 먹을 게 없어서 우유에다 250ml짜리 한두 개가 남으면 그거에다가 찬밥 이렇게 끓여가지고 우유에다 밥 넣고 끓여서 그걸 먹고 살 때였습니다 그거를 못 먹겠는 거예요 남들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그걸 어떻게 먹냐고 그 개밥 같은 거를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거 먹고 살았어요 돈이 모자랐거든요 어르신들 고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신앙적으로 살고 싶으면서도 본능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 사단의 정신이 뼛속 깊이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만드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나사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오히려 예수님 옆으로 자꾸 가까이 앉는 거라 그의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나사로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예수와 더불어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 할 만큼 나사로의 존재감이 컸습니다 그만큼 나사로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사로는 한마디 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그게 나사로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셔서 무덤에서 불러내셨을 때 나왔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칭칭 감긴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연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야 내가 그럴텐데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서도 예수님께서 풀어놔 다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도 않는 그리스연이었어요 그리고 풀어놔 다니라고 했더니 기껏 다니는 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 사람들이 나사로를 볼 때마다 누구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표현하시기를 친구 나사로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얘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친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다 대신에 제비를 뽑을 때 예수님이 내 친구다고 말한 나사로를 뽑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우리 친구다 나사로 그렇게 표현한 게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제자를 한 명 뽑을 때 조차도 나사로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후보도 올라가지 않아요 연합회장 후보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리시고 예수님 대제사장들이 죽이고 싶었던 만큼 영향력이 막대했지만 나사로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후보 입후보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사로는 거예요 멋진 친구예요 겸손하고 사명감에 있지만 결코 나서지 않으며 예수님 옆에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정말 좋은 사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집에 가기를 좋아하셨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의 특성 가운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엊그제 말씀 나눌 때 함께 나누셨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무덤 앞까지 갔는데 정작 안식일이 되니까 그는 뭐했다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휘었다 예수님 무덤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이 여자들 특별히 마리아가 뛰어내려올 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누가 보면 24장 6절과 8절에 마리아는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가 뭔가를 바치기 전에 말입니다 향유옥합을 바쳤기 때문에 전재산을 하나님의 전에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뻔질나게 놀러가신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마리아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끊임없이 찾아가기를 좋아하셨고 그 결과로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것을 바치는 그리슨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정할 때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용서를 경험하고 기쁨에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저 하나님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집에 찾아오시기를 즐거워하는 분이라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가장 큰 특징은 마가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이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가 뛰어올라올 때 그를 정의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수를 찾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님께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하나님 예수님 40년 믿었다 침례도 받았다 장로로서 은퇴까지 하시고 목사로서 20년 30년 목회하시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성경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임 그 인생을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한 그 여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은 그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정의하기를 이는 예수를 찾는 사람이다 하늘가족 여러분 재림교인은 예수를 찾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들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율법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를 찾아 매일매일을 달려나가는 여인 여러분과 제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 어떤 헌신한 장로 어떤 정말 사랑 많은 집사 다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지나가시면서 이는 우리 이마에다 뭐라고 쓰십니까 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성결한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인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찾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경험한 하늘가족 여러분 이 안식일 오후에 졸음과 싸워가면서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 고령의 어른들께서 이 젊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신다니 제 마음이 너무 황성하고 기뻐서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더 몸둘 바를 모르고 기쁘고 즐거워서 들고 뛰게 만드시려면 예수를 찾는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열심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이 아틀란타를 바라볼 때마다 고생에 비쳤던 거룩한 빛이 이 조지아 연합교회에 또 이 아틀란타에 우리 성도들께서 거하시는 그 가정마다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복음 전화로 다시 떠납니다 젊은 목사지만 저도 어르신들의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번에 제 아들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아버지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짓 설교를 하지 않도록 혹시 제가 성경 지식을 잘 몰라서 제 기억이 뭐 잘못돼서 예화를 잘못 들거나 성경 엉뚱한 저를 인용할 수 있을지라도 그런 거야 하나님 용서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선자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어른들께서도 이 기왕에 들어선 진리의 길에서 복음대로 사시고 예수를 매일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거룩한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 여화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그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주님 제림하시는 날 만날 때에 혹 제가 장례식에 참석 못할지라도 어르신들을 주님 앞에서 함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매번 불러도 너무나 좋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식의 저희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앙의 용기와 다시 한번 헌신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조지아 연합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고작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토록 반갑고 감사한 마음으로 친절한 주님 친구같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산재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머릿속이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에게 안수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용기도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가정에 함께 있기를 내 삶에 함께 있기를 내 교회에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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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